오늘 AI 반도체를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종목이요? 네 대장? 역시 대장? 근데 대장을 사야 맞죠 뭐요? 하이닉스? 아 그런 대장 말고? 어떤 대장이요? 장비주에서도 대장주를 지금 사줘야 돼요 한미반도체도 늦었다고 했는데 상한가를 어제 갔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도 HPSP가 이제 삼성전자 네 근데 이 HPSP 장비는 달라도 한미반도체가 HPSP 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이 다 해먹고 있다라고 장비 쪽을 보셔도 되기 때문에 HPSP도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삼성은 제게서 투자는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